안녕하세요. 구구부릭입니다. 오늘은 1월에 발매된 신제품을 구입하여서 여러분들께 보고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레고 공홈에서 주문한 10278 경찰서가 도착하면 같이 하려고 했는데요. 배송이 생각보다 많이 늦어져서 일단 레고 스토어에서 구입한 제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공홈에서 조기 품절된 상품들 위주로 구입을 했고요. 하나하나 조립해서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닌자코 시리즈는 일단 71738 자네 타이탄 오브 배틀 71737 X1 닌자차죠. 71736 골더 블래스터 71735 총영역 무술 대회 이렇게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해리포터 마법책 시리즈를 구입했는데요. 원래 이거 공홈에서 샀으면 풀무드 같이 받았을텐데 정말 좀 아쉽긴 하지만 오프라인 레고 스토어에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76382 변실 쓸 수업 76383 울략 수업 76384 본초학 수업 76385 마법 수업 이렇게 4가지 다 구입을 했고요. 다음은 제가 가장 기대했던 것 중에 하나인 10280 꽃다발과 10281 분재나무입니다. 이 밖에도 춘절 슬스트도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아직 재고에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일단 구입한 거 리뷰가 끝나면 또 구입을 해서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분재나무하고 꽃다발은 리뷰 영상을 제작 중이고요. 다음 리뷰 영상으로 보고 싶은 제품이 있으시면 댓글 날아주세요.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공홈에서 10278 경찰서가 올 텐데요. 오면 그것도 따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여기까지고요. 리뷰 영상 외에도 레고 뉴스와 제품 발매 소식도 재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분재나무와 꽃다발 리뷰 영상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